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동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취클래스 교재가 나왔습니다. 취클래스 OT입니다. 아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이라면 1클래스를 잘 따라와 준 학생들이겠죠. 묻고 싶어요. 1클래스 어땠나요? 들으실만 했나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아, 국어의 재미를 느끼게 되었어요. 라고 대답하면 정말 기쁠 것 같아요. 나름대로 재미있었을 텐데요. 1클래스에서 국어란 과목의 재미를 느꼈다면 아마 성적은 그냥 저절로 따라올 겁니다. 아직 안 쳤지만 3월달 모의고사 여러분들 성적 나쁘지 않을 거예요. 잘 나올 겁니다. 선생님 보장할게요. 아마 이게 궁금하겠죠. 여러분들은 1클래스하고 취클래스 뭐가 좀 달라요? 이렇게, 이렇게. 그 정도 질문일 것 같아요. 선생님 대답은 큰 차이 없습니다. 큰 차이 없고요. 선생님은 1취클래스까지는 거의 같은 교재 만들듯이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1클래스의 연장선상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1클래스의 독서 지문이나 문학 지문들을 둘 다 재밌었잖아요. 아닌가? 그런데 취클래스의 독서 지문도 여러분들 배신하지 않을 겁니다. 재미있을 거예요. 그 다음 문학 지문은 아마 1클래스보다 훨씬 더 재미있을 겁니다. 이런 재미를 가지고 계속 공부해 나가다 보면 글쎄요. 국어 그렇게 어렵지 않게 성적 잘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이건 뭐 설명은 하긴 해야 되니까 전체적인 과정, 그 다음 일정 정도를 선생님이 PPT를 통해서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봅시다. 1취월장 클래스는 뭐 선생님 연간 커리큘럼이고 대치동 현장 강의인 건 여러분 다 잘 아실 거고 공통 영역만 수업하는 것도 잘 아시죠? 화제학기나 화제학은 선생님 수업이 없어요. 올해는. 엄매, 엄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강의 따로 있으니까 혹시 뭐 필요하시면 그 강의 참고하시면 됩니다. 공통 영역만을 다룹니다. 1취월장 클래스는 바탕 모의고사도 함께합니다. 1클래스에서는 바탕 1회부터 3회까지를 풀었다면 C클래스에는 4회와 5회를 풉니다. 이 4회와 5회는 6평 직전에 풀 거예요. 6평 직전에. 그리고 4회와 5회는 그 수능 특강이 잘 반영되어 있는 모의고사입니다. 그래서 6평 직전에 여러분들의 실력을 한번 점검해 보고 실전 연습을 해볼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C클래스의 바탕은 4회, 5회. 2회분이 있다고요. 연필통에 대해서 질문을 간혹 하는 학생이 있는데요. 조금만 설명할게요. 현장 연필통하고 인강 연필통은 똑같은데 하나 인강 연필통에 빠져 있는 게 본바탕이에요. 본바탕. 여러분들 본바탕이 뭐냐면 바탕 모의고사의 관연도 문제들을 편집해 놓은 겁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그 문제들을 편집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쯤 되면 아마 이런 욕망들이 생길걸요. 기출은 어느 정도 공부를 했고 그다음에 생명 교재, EBS 교재 정도로 공부하고 있는데 뭔가 새롭고 낯선 지문을 보고 싶어요라는 그런 욕망들이 생기겠죠. 그런 욕망들은 본바탕을 통해서 해소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난이도도 나름대로 까다로워서 여러분들 독해 연습하기에 괜찮을 거예요. 본바탕 독서편, 문학편 이렇게 해서 각각 3권씩 있는데요. 취클래스는 독서편 2권, 문학편 2권의 내용이 나갈 겁니다. 그러니까 현강연필통과 똑같이 공부하고 싶다면 인강연필통에다가 본바탕 독서 2권, 문학 2권을 푸시면 됩니다. 1권을 못 푸셨다면 그냥 1권 사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의 새로운 지문에 대한 어떤 욕망들은 잘 저 본바탕이 해소해 줄 것입니다. 그 정도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흐름은 전체적으로 수업은 6주입니다. 월클래스는요. 취클래스는. 그 다음에 바탕 모의고사가 두 번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8주 프로그램인데 아쉽게도 중간에 이게 이제 현장 강의니까요. 중간고사 내신 대비 휴강이 한 번 들어갑니다. 그래서 3주 정도가 빌 거예요. 그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이런 스케줄로 취클래스를 해왔습니다. 그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3월이 이제 거의 다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3월 모의고사도 이제 좀 있다가 다음 주에 치고 N수생도 그렇고 고3도 그렇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정신이 바짝 들었다가 4월달 넘어가면서 약간 풀어지고 그 재수생들은 실제로 이제 6평 끝나면 많이 풀어지고요. 5월달 중순 뭐 부터 고3들은 뭐 한 3, 4월쯤 되면 이미 풀려서 시작한 경우도 많습니다. 근데 이런 생각들이 이제 다 멀리 보고 생각해서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 대학에 가야 되는데 항상 머릿속에는 대학만 있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괜실이 계속 불안해지고 그럴 겁니다. 멀리 생각하는 거 좋은데요. 선생님이 이번 OT에서 딱 한마디만 얘기를 하면 멀리도 좋지만 눈앞에 있는 지금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해서도 좀 재미를 느끼고 관심을 가지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 그래. 공부의 결과가 대학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는데 이거 사실은 사실이거든.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가 재밌어지면 저거 별로 긴장되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수학이든 뭐 사탐이든 과탐이든 국어든 그 과목 자체 공부한 것 자체에 조금 더 애정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오 할만하네. 이렇게 푸니까 풀리는구나. 그런 느낌의 즐거움을 4월달, 5월달에 좀 가지면 덜 흔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고 있는 것을 즐기십시오. 그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3, 4월, 5월달 그렇게 잘 보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이상 C클래스 OT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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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